자 우리 게임장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게임 준비해주세요 안사장 어머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안사장 어 오셨어요 아기는 이미 도착해와 있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아기한테 집착하는 거죠 아기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잃었거든 아 근데 아기는 왜 아기예요 아기는 말이야 돈만 보면 저렇게 아기처럼 좋아하거든 그럼 당신은요 내 이름은 고니 성은 빈 빈 고니야 아 거지구나 그 정도는 아니야 선수들 없나 배 돌리겠습니다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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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폐 돌렸습니다 시작하시죠 10개 10개 받고 10개 더 뭐예요 믿는 구석이 있나보네 너야말로 믿는 구석이 있나봐 정정당당하게 가자고 그래 뭐야 뭐야 나보다 높아 죽어 죽어야 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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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앞에 같은 생각을 했구만 아야 제자리로 옮겨놔 자 다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고 너 하나 나 하나 내가 잡은 것은 굿댕 저 녀석이 장땡만 아닌 이상 이 판엔 내가 이긴다 절대 티 내지 말자 올인 올인인가 보니까 굿댕인가 보네 나 장땡이면 어떡하려고 시나리오 쓰고 있네 뭐예요 근데 왜 이렇게 땀을 흘려 아니야 그냥 더워서 그런 건데 굿댕이네 아닌데 굿댕이지 아니거든요 굿댕 맞잖아 아닌데요 나 장땡인데 나 죽을게 장땡은 못 이기지 이거 어떡하나 나 2땡인데 내가 이겼네 아깝네요 아깝네요 다음에 다시 도전하세요 열 수가 울지 마라 울긴 왜 울어 고까지가 몇 푼 때문에 어차피 인생이란 한방이 아니더냐 이럴 때 스승님만 계셨어도 누가 나를 찾는가 이 목소린 맞죠 이 분 이 분은 그 유명한 우리 개그 콘서트 선배님 빡 끝 조윤호 선배님 맞죠 안녕하십니까 당황하지 않고 빡 끝 맞네 나 그런 사람 아니고 배우 이 철민입니다 아니구나 너무 닮으셔가지고 스승님 스승님 돌아오셨군요 젊은 사람이 한 번 졌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했었으나 돈을 잃을지언정 꿈은 잃지 말게 내가 항상 자네 곁에 있겠네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엇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 수 있게 저기 저 별 위에 그릴걸 잠시만요 음악 끊어주세요 선생님 중요한 건 저희 트롯 드라마인데 가요를 하신 게 잘못이고요 음정 박자 맞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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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보게 하기 화투는 스포츠야 아수라마이바이타 자네 나와 정정당당하게 대결해보지 그럼 모자부터 벗어봐 왜? 모자부터 벗어봐 아 왜? 모자 벗겨 예 형님 아수라마이바이타 아유 왜 이렇게 뜸들여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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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으응? 자켓도 벗어봐 아 왜? 아니 왜 자켓 벗으시면 되잖아 벗으면 되잖아 하지마 남의 꼴을 자꾸 하시는 거 왜 자켓 벗으면 되잖아 하지마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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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이게 뭐야 선생님 아유 장난질 했으니까 손목아 좀 가져와야지 아야 망치 가져와라 예 형님 뭐? 나 배우 이철민이야 왜 이렇게 까불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줘 어? 아 진짜 기가 막히네 철민이가 기가 막혀 철민이가 기가 막혀 철민이가 기가 막혀 철민이가 기가 막혀 분위기가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이러다가 내 부분 방송 안 나갈지도 모르겠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승님 여러분 東백 始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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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始마